산사로 찢긴 마음을 치유하여 쫓아옵소서 박해받는 자녀들이 업무 찾아왔습니다 서럽고 고달픈 마음이 위로가 깨어납니다 울어도 울어도 하나를 살아왔어요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박해받는 이들 신경나무 처리하리 마음의 깊은 상처 지워받지 않아 우리 우리의 마음이 위로가 깨어납니다 우리의 마음이 위로가 깨어납니다 우리의 마음이 위로가 깨어납니다 사랑하게 기독하지そして 우리의 마음이 위로가 깨어납니다 우리의 마음이 위로가 깨어내고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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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